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관찰시키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도대체 이분의 무엇이 그러한 엄청난 추신력과 신념을 갖게 만들어놓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. 저 나름대로 진정성을 담아서 표현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었고 목숨까지 거두려갔던 임금입니다. 임금은 반드시 아버님을 바를 것입니다.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. 그 용기는 백배,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.